책 소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이들에게 나아가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뜨거운 격려의 말들이 가득한 책 인문학 켈리 페이지 22 인생에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페이지 51 멋진 실수를 통해 배워라 페이지 95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페이지 136 감사의 행복의 길이 있다 페이지 179 글은 힘이 세다 페이지 41 지구 부수 비주의 지구 지구 read 지구